안녕하세요 이방석입니다. 오늘은 여기 유튜브 올림픽토리로 왔는데요. 여기를 왜 왔냐? 제가 좋아하는 미네이들이 온 곳에 와서 왔는데 저는 톡형을 진짜 매우 좋아합니다. 그래서 톡형을 만나러 왔는데 한번 보시죠. 네 저도 입구예요. 이제 나올거같은데 기대해주세요. 일단 그거였거든요. 탈 bloonstresh go efter 다 많이 가세요. 탈북으로 함께 Note 2차 돌아다니wing 완벽했다. VE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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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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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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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say,은! You say, 아니야! 은! 아니야! 은! 아니야! Yo, 비트 주세요! 와, 오셨어! 전수로 인사드립니다. 유튜브가 준비 중입니다. 이 부분은 아마 목소리로 남아 혹시나 있을 제 팬들을 위해서 심심어 위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어쩌다보니까 더빙을 하게 됐고, 어쩌다보니까 TV에 제 영상도 나오게 되고. Mensch! 저거 안는 날씨가 있었는데? 저거 안는 날씨가 왔습니다? 저번에 머물렀, 일찍 하드, 일깍 하드... 저거 안가서, 일깍 하드.